웃자는 어리석을 웃자 잖아요 바보 같다 그럴 때 웃자요 우롱한다 그럴 때 웃자죠 만우절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살라고 했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깜빡 서 본 적이 있는데 강의실에 왠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학생 하나가 선생님 맞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장난은 좀 귀엽죠 지금도 그런 장난 하나 만우절에 바보 같은 질문에 현명한 슬기로운 대답 그거 뭐라 그래요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매하다 그러잖아요 뭐 개돼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디 영화에서 나왔죠 그 말이 민중들은 개돼지라고요 우매하다는 거잖아요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우매 이 멍 자는 원래는 동틀무렵 새벽녘 그런 뜻 글자예요 살짝 어슴푸레한 그런 때 약간 좀 어두컴컴한 어두운 그런 상태를 멍 자를 쓰는 거죠 바보 같이 뭐가 좀 카카하나 뭐가 제대로 모르고 그럴 때 우매 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매해 줬죠 우민 바보스러운 사람인가요 우민 예전에 우민화 정책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민화 정책 우민정책 우민화 또는 우민화 정책 1930년대 포르투갈에 살리자르 총리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능했다고 해요 어쨌든 경제를 살린 대가로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된 다음에 다음부터 총리가 된 다음부터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 시민들이 늘 싸움박질만 하니까 정치권의 싸움만 하니까 시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거죠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선거도 잘 참여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기회는 이때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정투표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사람들이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돌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요 그게 축구, 파티마, 파두 F로 시작해요 포르투갈어로 F로 전부 다 시작해서 그걸 3F 정책이라고 흔히 말해요 2017년이 파티마 성모가 출연한 지 나타난 지 100주년 된 해였다고 기념 행사 이벤트 하고 그랬나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2017년이 출연한 지 100주년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진은 언제겠어요 1917년 1917년의 사진이에요 이게 1917년 10월 사진인데 5월달에 파티마에서 성모가 나타났대요 애들 셋 앞에서 나타났다며 그래서 뭘 보여줬댐 미래를 보여주고 그랬다면서요 예언을 했다며 보여줬다고 그걸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나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끌려가긴 하고 그랬죠 그랬다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성모 마리아가 다급했나 내가 10월달에 다시 나타날게 그러고 사라졌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11월달인가 그때 저 이게 이제 당시 사진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거기 언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타나기를 그랬더니 진짜로 무슨 뭐 먹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고 갑자기 뭐 태양이 무슨 이상한 빛을 바라고 빛이 떠다니고 뭐 광풍이 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걸 지금 사람들이 본 거야 보는 모습을 찍은 거죠 그렇게 성모가 나타났어 그리고 미래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겠어요 우리도 무슨 말세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좀 휩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교황청에서도 인정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 일이 이게 실제 당시 상황을 찍은 거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성모가 나타난 것이 맞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걔들을 무슨 보호에 임명했다더라 성스러운 아이들로 이렇게 임명했는데 그 성스러운 아이들이 둘은 다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만 살아서 한 사람은 최근까지 살았는데 순여돼서 살았잖아요 그 후로도 무슨 뭐 성모 마리아를 몇 번 봤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상 이걸 다시 자꾸 꺼내서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 사진 보면서 궁금한 거 이상한 점 없나요? 왜 사람들만 찍었죠? 나타났다며 나타났으면 저길 찍어 반대를 찍어야지 왜 보는 사람들을 찍어요? 이쪽 보이는 걸 찍어야지 뭐야 이게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이러고 보고 있으면 뭔가 봤다고 믿을 거예요 약간 좀 냉소적인 사람들 같으면 뭐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다잖아요 본 게 하나도 없다잖아요 한쪽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봤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열풍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그 살리자르가 지금 여러분 삶이 퍽퍽하신가요? 힘드신가요? 우리 마리아님이 오시거든 성무마리아가 나타났어 거기에 잘 기대해 힘든 일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종교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축구 과거 히틀러도 그랬고 이 스포츠에 열광하도록 만들잖아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끊거든요 포르투갈이 축구 잘하나요? 저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대제국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눈에 띄게 뭐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축구는 좀 하나요? 그때 열심히 축구시켜서 그래요 축구에 정부가 돈을 팍팍 대주니까 우리도 뭐 안 그랬나요? 그리고 파두 노래인데요 포르투갈의 전통 악기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약간 좀 구슬프게 하는 신세 한탄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노래 사실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한이라고 표현하는 한스러운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것들에 정부가 재정을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요 육성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더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종교에 미쳐 축구에 미쳐 신세나 한타나 하는 그런 그런 노래들이나 불러 참 저는 개인적으로 슬픈 노래는 굉장히 싫어해요 웬만해서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슬픈 노래들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같이 슬퍼지지 않나요?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막 행복에 겨워지나요? 막 웃음이 나나요? 그렇진 않죠 이제 그 군가들이 왜 슬픈 노래가 없겠어요? 생신곡만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음악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들이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행동을 결정짓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준을 만들거든요 노래가 음악이 그래서 공자도 일찍이 음악을 정비했던 거 아니에요 음란하고 그런 퇴폐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몰아내고 좋은 음악들 우리가 알아야 될 음악들을 딱 모아서 만든 게 시경이잖아요 노래 체계의 노래 가사집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 행복한 음악 미래지향적인 그런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왜 정서가 한이에요? 우리 민족 정서가 왜 한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감정은 다 존재해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은 희노애락은 음악에 다 담기게 돼 있어요 한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 한스러운 민족이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 민족은 원래 이 대륙을 말 달리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여기 갇혀가지고 무슨 한스럽게 살던 민족이 아니라고요 신세 타령이나 허있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걸 왜 그대로 받아들이죠? 수긍하고 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민족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민족이잖아요 끝장을 보는 민족이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그 하고만한 정서 가운데 달란 그 한을 갖다 놓고 우리 민족의 정서라고 그러는지 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인종을 차별하고 민종을 차별하던 그 차별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려고 만들어낸 너희들은 열등해 민족이 너네 민족은 굉장히 열등한 민족이야 라고 그걸 각인시키려고 만들어냈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운데 하나 더 있는데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치가 했던 게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게 뭐예요? 혈액형 혈액형에 따라서 민족이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고 했던 그런 쓰레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진정한 혈액형자로 자신을 갖고 가는 모습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액형이 무슨 성격을 규정한다고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애매한 것들 다 나열해놓고 장점 설명하고 단점 설명하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단점을 장점 외우고 단점을 외워서 내가 이제 혈액형이 뭔지 오형인지 뭔지에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배워 열심히 그래서 나를 막 거기에 맞게 가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맞아 맞는 것 같아 이건 맞아 라고 착각하는 거죠 열심히 배워놓고 그건 재미로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재미로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혈액형 좀 맞춰보실래요 이거 실제 제 성향이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설명하는 거라 약간은 좀 미화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혈액형에 나와 있는 이른바 혈액형들에 나와 있는 재미로만 보고 참고만 하세요 라고 설명이 꼭 붙어 있는 그 혈액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꼭 이건 내 이야기가 맞다라고 해서 제가 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제 혈액형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저한테 맞는 것만 가져왔어요 저는 감성과 배려심이 많아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실제로 제가 그래요 남들은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현모양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든 심지어 짐승이라도 아픈 것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성격이요 제가 거짓말을 거의 못해요 굉장히 솔직해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잘 못해서 난처할 때가 많아요 고집이 굉장히 센데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제 고집을 확 꺾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 제 고집을 확 꺾어요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 텐데요 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거의 모든 면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해요 일은 굉장히 깔끔하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실제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들은 제가 무슨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깔끔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나름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도 인정받고 그래서 어떤 대표직도 늘 하고 그랬어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하지만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해요 사람 관계도 그래서 쉽게 하지도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모든 신뢰를 다 줘요 감정보다는 감성은 풍부하지만 감성보다는 이성을 제가 앞세우죠 늘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가진 걸 다 털어서 줘요 하지만 아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저는 다시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혈액형 뭘까요 저는 혈액형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 한 개도 못 외워요 실제로 단 한 개도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쓰레기 늘어놓은 거여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혈액형을 가져온 거예요 제 혈액형은 뭘까요 A, B, A, B, O 다 가져왔어요 거기 단점이라고 있는 것들도 저한테 포함된 거 많아요 여기저기 다 그런데 내 혈액형을 보면 나랑 틀린데 나 이렇지 않은데 거기 단점에 뭘 못한다 이런 때는 어때야 된다 그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혈액형 단점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재미로라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혈액형 따라서 연애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상대방 배려하면서 사랑하세요 혈액형 따지는 사람이면 멀리하세요 교주주 얘기했잖아요 어쨌거나 살리자루의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대성공을 거두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장치는 정말 혐오스러운 거야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 그걸 기득권 세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항했던 살리자루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대응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라고 들이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이런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고 다 이민을 나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비아냥의 대상밖에 되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제국주의 호령하던 그 위상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도 그다지 눈에 안 띄잖아요 유럽에서 다 우민 정책 때문이죠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우민 정책은 그 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말 못 가르치게 하고 민족문화 말살 정책 펼쳤죠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한중 군인들이 다시 권력을 재창출했죠 재창출에 성공했죠 18년 동안 지속되었던 박정희 군사독재가 부하의 총탄에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다시 군인들이 총칼로 수천의 피를 우리 민주시민들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연장했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우민화 정책이죠 3S 뭐예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향락산업, 업소, 폭증하고 외설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외설적인 것들, 영화들 아주 쏟아졌죠 민중예술, 민중오락, 전통연행예술 이런 것들은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뭐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전승시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미명하에 국풍80, 국풍81 뭐 이런 걸로 각 지역의 대표선수들 나와서 공연 시합벌이고 거기에서 우승한 팀만 무슨 무슨 보존회에서 근근히 정부의 주도하에 근근히 공연할 수 있었고 나머지 단체들은 함부로 그 전통문화를 변질시키고 파괴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공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통 그 일본풍 가요들만 무슨 성인가요 트롯트롤 일본풍 노래들만 판치게 됐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실제로 명절때가 되면 마을에 작지만 풍악단이 있었어요 농악단이 있었어요 농악이라는 말이 썩 좋은 명칭은 아니지만 국악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농악이라고 하는지 몰라 그런 국악단이 마을에도 작지만 다 있었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관광버스 춤출 만한 그런 노래들만 하게 되고 대학생들은요 사회에 관심 없죠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뒷주머니에 도끼비도 하나 꼽고 향락적이고 외설적인 그런 가사들이나 쓰고 어떤 사회 부조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던 젊은 시절 부르던 노래들 무슨 대학 가요제 무슨 가요제 무슨 가요제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던가요 그 시절에 그리고 또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프로 스포츠들이요 야구 축구 씨름 조금 지나서는 농구 배구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막 만들어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프로팀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지역 기반으로 해서 프로팀들이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요 왜 저 프로 야구를 시기상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시작했는가 사람들의 어떤 울분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 풀 곳이 없잖아요 그 풀 곳을 제공해 주는 거지 저 스포츠가 그래서 저 스포츠 행사를 보는 동안 경기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그 분노를 사귀게 돼요 그러면 성공한 거지 그래서 당시에 특히나 광주팀 타이거지죠 그때는 해태 타이거지였죠 해태 타이거지가 성적이 좋았죠 아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그 광주팀이 타이거지가 절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지고 돌아오면 광주 시내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울분 그 분노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수천이 자기들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걸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순간 바로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분신을 하면서까지 광주의 진실을 밝히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 사회 이 나라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단 한마디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광주 시민들은 벙어리 냉가슴처럼 피를 토하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 울분을 어디에 토로해요 야구밖에 없었던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광주 시민들이 그 분노를 스스로 저 살인마가 던져놓은 그 덫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없었냐 어떤 좋은 점은 없었냐라고 말하면 제가 그걸 부정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사회학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만큼은 어떤 냉철한 지성으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피로함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불의가 있어도 부조리가 있어도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저 순간이나 즐기면서 그렇게 금같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18년 동안 지속됐던 그 무자비했던 그 박정희의 헌정을 유린했던 그 군사독재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반복되고 그 후로도 그 잔재들이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화 평화를 말살하고 거부하고 정치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바탕에 저런 우민화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치는 나랑 관심 없어 혐오스러워 정말 짜증날 뿐이야 나는 무관심해 정치 무관심해 이 투표 선거 그거 뭐 난 정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에 할 생각 없어 그 놈이 그 놈이야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투표 안 하고 그런 행위가 쿨하고 간지나는 일인가요 식민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죠 기껏 너 이제 노예처럼 살지마 그러면서 신분증 만들어주고 앞으로 네 주인으로 살아 그랬더니 기껏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내팽개치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종놈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종놈 근성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종놈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종놈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만들어준 우리 선배들과 선조들과 윗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보처럼 우민으로 살면 안 되죠 우민으로 본문에서는 우공이라고 했는데 그런 바보서른 사람이에요 이 우공이 여기서 우공은 바보 같지만 진실된 사람인 거고 이때 우민은 정말 바보 멍청이들이고 우리가 이 우민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북쪽 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곧 90이 되는데 산을 보고 산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보냈 너리가 재아가가긴 하지만 하이힘을件 보니까 하이힘을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